언니 렌즈 제품 알려주세요 렌즈 뭐예요? 네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번째는 하파 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브라운입니다 인기 폭발이었던 렌즈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래픽이 정말 오묘하죠 뭔가 신비로운 안개가 낀 느낌? 이 렌즈는 착용했을 때가 더 대박입니다 진짜 자연스럽죠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물들여진 느낌? 눈동자 분위기가 다르죠 양쪽 다 꼈는데 너무 예뻐 렌즈가 훌라 현상은 없어요 어 어지러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밝은 부분이 위치가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메이크업하고 껴도 딱이죠 자연스러운 렌즈여서 뭔가 메이크업하고 끼면 안 어울릴까 했는데 세상에 메이크업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다음은 오렌즈 체리문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원데이가 출시되었어요 은은한 컬러 그라데이션에 자연스러운 초승달 패턴이 들어간 렌즈입니다 원래 눈동자보다 밝은 이 초승달이 렌즈의 포인트 이 렌즈도 자연스럽죠 양쪽 다 착용해봤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까 렌즈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삐빅 아닙니다 일단 색의 온도? 그 색감이 달라요 그래픽 부분도 비교해서 보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왼쪽이 체리문 오른쪽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메이크업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브라운 렌즈 찾고 계셨다면 저는 이 친구도 진짜 추천합니다 다음은 렌즈타운 라일리 루나 브라운입니다 청아님 렌즈로도 유명하죠 렌즈에 포인트가 있어야 할지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특히 셀피 찍을 때 진짜 추천합니다 초승달 포인트 진짜 대박이죠 뭔가 셀러문이 생각나요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 부자연스럽지 않고 포인트만 딱 들어가서 깔끔한 느낌이에요 홀란은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초승달 그 자리가 바뀌어져 있어요 메이크업하면 이런 느낌? 렌즈 미쳤다 초승달 여기 있다 다음 렌즈로 넘어갈게요 그래픽 있는 렌즈도 가지고 왔어요 렌즈타운 르네상스 그레이입니다 이 렌즈는 3개월용이에요 구름 느낌의 그래픽에 중앙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 화려할 줄 알았는데 직경이 큰 편이 아니어서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느낌? 구름 느낌의 그래픽 덕분에 데일로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레이 렌즈가 색감 때문에 이질적일 수도 있는데 르네상스는 베이스가 자연스럽게 풀어진 느낌이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레이 렌즈 입문자에게 추천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출시되면 좋겠어요 다음은 오렌즈 시크리스 쓰리콘 시크리스 쓰리콘 시크리스 쓰리콘 시크리스 쓰리콘 코랄 그레이입니다 렌즈는 화려해야 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렌즈 중에서 가장 화려해요 이거 보자마자 뭔가 키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르네상스랑 그래픽 직경이 똑같은데 시크리스 쓰리콘이 더 커 보이지 않아요? 서클라인이 있어서 눈이 더 또렷해 보여요 그레이 색감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렌즈여서 화려한 그레이 렌즈 찾고 계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 데일리 메이크업보다는 뭔가 특별한 날에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렌즈 추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렌즈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